저 지난주에 표준약관 복습 다 잘 하셨어요? 지금 양도 많고 여러분 3번만 공부하면 좋은데 또 그게 아니니까 매주 진행하는 수업 끝나고 복습이 안되면 나중에 되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료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도 하게 되면 또 이것저것 양이 방대해지니까 꼭 반드시 한 주 수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복습 그 주에 한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할 것은 상해보험 파트이고요 상해보험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표준약관 그리고 장애 실손이 3파트만 시험에 나왔고요 그리고 상해랑 질병보험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가 안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상해보험도 그렇고 질병보험도 그렇고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약관 개정사항들도 있고 해서 나올 만한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실 상해보험은 특약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도 특약이 상의한 게 많고 그런 거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말 실무자가 장난치지 않고서야 되게 정말 쓸데없는 특약을 내지는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웬만해서는 중요한 거 위주로 나올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에서 올해 조금 개정사항이나 좀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잘 살펴보면서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진행해보도록 할까요 처음부터 볼게요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주로 주된 앞에 배웠던 거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인데 사실 이거는 다 개별 약관이에요 왜냐하면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하고 약관이 내용이 좀 다르죠 적용하는 면책사유라든지 문구 어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상의한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상해보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손보랑 생보가 같이 나오면 거긴 반드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른 점을 위주로 아마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비교하면서 헷갈리지 않게 한번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손해보험의 약관상 상해정의 정의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그리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 상의 3 요건을 명시하고 있고요 손해보험에 그래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괄주의 한마디로 급격, 우연, 외래성 충족을 하면 그래도 특별한 면책사유만 아닌 한 다 보장을 하는 그런 포괄주의 형식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급격성 같은 경우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 돌발적인 사고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긴 한데 사실 이제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단순히 시간적인 급격성만 가지고 보지는 않고 한마디로 피부험자가 예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마디로 피부험자가 예견할 수 없었으면 그거는 급격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지 않는 측면으로 그렇게 분쟁례나 판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급격성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약물 중독이에요 약물 중독 그래서 보통 약물 중독 중에 좀 분쟁례나 판례 중에 조금 유명하게 나왔던 게 뭐냐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아마 실무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의약 공부하시니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알코올, 알코올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이잖아요 그렇죠? 스테로이드 근데 이 스테로이드 복용을 단기간 동안 했다고 해서 사실은 무혈성 괴사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고용량 투여를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무혈성 괴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대표적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게 판례에서는 뇌종양, 성성세포종 같은 그런 뇌종양 치료를 했던 환자가 뇌의 부종, 한마디로 수술 후유증, 뇌부종 때문에 스테로이드제를 후여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후유증으로 무혈성 괴사가 온 케이스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 한참 하이틴 스타였던 이의정이라고 뇌종양 수술을 했던 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의정 같은 경우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소를 했거든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뇌종양 부종, 뇌 부종 때문에 스테로이드 투여했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장기간에 시간적으로는 장기간이잖아요 이걸 과연 급격성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건 장기간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예측할 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돌발적인 거다라고 인정을 해서 어쨌든 간에 사고의 하나의 측면인 급격성을 인정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급격성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보험자 심신상실 관련해서 그리고 임신 출산을 면책사회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우연성이 없는 거는 상의사고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보험자에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거 뜻하지 않은 사고 그런 것들을 우연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또 분쟁이 되는 거는 알코올 명정상태 명정상태 심신상실 여부 따질 때 과거 우울증 치료 여부 이런 것도 보기도 하지만 술로 인해서 정말 마취 상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 명정상태라고 하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일반적인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 그만큼 심신상실 상태에서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우연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명정상태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래성이 나오는데 외래성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죠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 체질적인 요인 등에 기인한 게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철회된 모든 사고 그것을 이제 외래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 우연 외래 이 세 가지로 상해 3요건을 충족만 하면 어쨌든 기타 면책사유에 걸리지 않는 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 줄 수 있다 포괄주의적인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급격 우연 외래성 이외에 그 뒤에는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한마디로 신체 입은 손에 대해서 상해로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괄호 안에 보시면 그 범위를 좀 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수 의족 의안 의치와 같은 신체 보조 장군을 제외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탈부착 가능한 틀리 틀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런 앞쪽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면책인데 대신에 그 뒤에 인공 장기나 부분 의치와 같이 신체에 이식돼서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을 한다 이 말은 결국에 임플란트의 경우는 비록 틀리랑 같은 효능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틀리는 탈부착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해당되는 거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거는 신체에 이식돼서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 면부층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손해보험 약관상 상해정에 대해서 봤고 이제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분류표 사실은 이게 시험에는 좀 더 나오기 쉬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올해 너무 지금 우리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많이 관심 가지시고 또 이번에 법정 감염병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재해분류표 재해분류표는 손해보험의 상해랑 다르게 보장 방식이 열거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재해분류표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해만을 인정을 하겠다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범위는 거의 흡사해요 다만 보장 방식이 손해보험의 상해 같은 경우는 급격 우연 외래성 충족하고 면책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이고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열거된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의 정의부터 보시면요 첫 번째 한국표준질병 4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되어 있어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마치 급격성이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우발적이다라는 단어 안에 결국에는 급격성이랑 우연성이 모두 포함됐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사실은 범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요즘에 그 화탄 바로 그 코로나 이게 바로 이 2번에 해당되는 것이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기장한 감염병 그래서 지금 기존에 아마 교재에 실린 거랑 다른 내용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 기준 제1급 감염병입니다 기존에는 군으로 분류됐었잖아요 1군 근데 지금은 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1군으로 외웠던 그 감염병들이 지금은 다 2급으로 바뀌었습니다 1급은 이렇게 지금 여기 언급해드린 밑줄 쳐드린 그 부분이고 지금 쭉 보고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메르스 바로 앞에 신종 감염 증후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예요 신종 코로나 신종 감염 증후군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뒤에 한번 넘겨보실래요 직접 넘겨보시면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위보험 재해분류표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바로 지금 여기 동그라미 6번 이하의 주석 있는 부분 있죠 주석 1하고 2가 있죠 주석 1과 2가 있고 설명이 있는 그 부분 그거 하고 이제 3번에 대한 거 주석에 대한 그 전체를 명백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이게 아마 제 생각인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올해 바로 개정사항이기도 하고요 코로나를 반영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사실 단지 상해보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암보험 약관에서도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암보험 약관에서도 올해 6월 달에 암보험 약관 개정 됐잖아요 거기서도 동일한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한마디로 지금 현재 현재 사용하고 있는 KCD를 사용해서 판단하겠다 지금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만약에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2020년 1월 1일 날 됐잖아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재해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과연 보험 가입이 2020년도 1월 1일 날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럼 어떻게 적용이 돼야 해요? 적용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약관 개정된 내용이 하나면 왜냐하면 3번 내용 보세요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재개정될 경우에는 보험 사고 발생 당시 재개정된 법률을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기존 약관 한마디로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보험 가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개정된 법률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도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한 장짜리 받으신 거 한번 보실래요? 그게 바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보도자료 낸 거예요 2020년도 4월 2일자에 배포가 된 거고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이유는 우리 약관 재해분류표상 하단에 다시 앞장에 뒷장 제일 윗부분에 보시면 면책사유 동그라미 6번에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상의 U00에서 U09까지 이게 여기에 해당되면 면책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우리 1급 감염병 중에 17개거든요 그 중에 3개 신종감염증후군 코로나 그리고 메르스 그리고 사우스 이 3가지 이 3가지가 U코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U코드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면책사유하고 그리고 부책사유가 경합된 상황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 결국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코로나, 메르스, 사스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거는 면책사유니까 유코드니까 재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백하게 법정 1급 감염병 현재 기준으로 해당이 되니까 재해로 인정을 해줘라 라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속 분쟁이 되어 오고 있으니까 금감원에서 발표를 한 것이 어쨌든 재해로 그래도 결국은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만약에 시험문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된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면부책 여부의 경합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 주시고 그래도 금감원 입장에 의해서 어쨌든 재해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분쟁이 심화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은 시험에 나올 일은 없어요 뭐 정말 판례가 다양하다든지 분쟁이 정말 너무 이거는 심화되어 가지고 입장 정리가 안 됐다든지 그런 사안들은 시험은 절대 안 나오는데 대신에 이건 그래도 원래는 이런 금감원의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마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금감원에서 입장 정리 어느 정도 해 줬기 때문에 재해로 현재는 그래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실무적으로 이제 생명보험인데 왜 코로나로 만약에 사망을 했다 그런데 재해가 재해 사망이 없는 만약에 담보 일반 사망만 있는 아니 저기 질병 사망만 있는 담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랬을 때는 그럼 이거는 보장을 못 받게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금감원에서 또 이야기를 한 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냥 질병 사망도 지급해라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그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외웠던 걸 잊어버리고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일곱 가지가 법정혈약 감염병이다라는 거 이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다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2번 한번 재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재해당되지 않는 사항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자 그 경미한 외부 요인에다가 조금 별도의 표시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그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는 이거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로 해당시키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거는 상해 사고로 인정되는 그 외래의 사고의 범위를 확대한 게 아니라 축소한 축소한 그런 면책사유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어느 정도 기왕증 병변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별게 아닌 외부 요인으로 사고가 나서 만약에 재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그건 재해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건데 그 실무상 판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 경미한 외부 요인의 기준을 보통 한 상해 기여도 20% 정도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판례에 의거한 그런 추측인 것일 뿐이지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20% 미만이면 무조건 이거는 재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사실은 되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의사에 따라서 얼마 전에 여러분 그 계약법 혹시 시험 보신 분들은 판례 공부하셔서 좀 익숙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법원 감정위가 사고 기여도 사고 기여도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사실 판사들은 판사들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 것이지 의학적인 것까지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의학적으로 무지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의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학 관련된 소송이 있을 때는 그래서 법원 감정위한테 감정을 보내가지고 그 결정문을 받고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계약법 판례에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과연 그 법원 감정위가 그 이제 그 법원 감정위에서 기여도 이렇게 결정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그것만 가지고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 하나 판례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결론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게 맞다 의학적인 분야는 결국엔 의사의 분야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판사가 결정한 것을 신빙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 기여도 같은 문제도 사실은 A라는 의사가 20%라고 했는데 B라는 의사는 30%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주관적일 수 있지만 어쨌든 실무상으로 판례에서도 그렇고 20% 정도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열쇠에 좀 있으신 분들이 그냥 뭐 겨울에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졌는데 살짝 엉덩방을 찌웠는데 압박골절이 심하게 왔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무래도 골다공증이나 이런 기황증이 있는지를 따져가지고 기여도를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고의 원인이 뭐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번 어차피 암기 사항이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의료 과실 문제인 거거든요 의료 과실 문제를 명시적으로 이제 손해보험에는 이런 문구가 없는데 면책사유가 없는데 생명보험에서는 의료 과실을 명시적으로 상해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괄호 안에 문구가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기 위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상하겠다 즉 의료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그거는 재해로 인정해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면책 약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이제 사례 문제 한번 내용을 볼까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도 사고 내용 먼저 보면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 발등을 진드기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전신 근육통과 발열 증상으로 응급실에 경유해서 입원을 했다가 사망이 됐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명문으로 나왔는데 그 옆에 한글명 보시면 됩니다 중증 열성 환수업환 감소증후군 사망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상해냐 질병이냐 따지는 그런 사례 문제이고요 결국에 이런 문제가 뭐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이거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생명보험의 재해 상해보험의 상해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 내본 문제입니다 사망진단서에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 자 동그라미 11번에 사망의 종류를 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병사로 나옵니다 병사 병사 외인사 기타임 불상이 있는데 여기서 직접 원인은 SFTS인데 원인이 병사로 나와요 그러면은 얼핏 그냥 보기에는 이게 그냥 질병 사망 같잖아요 사망진단서도 명백히 질병으로 명시가 됐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사망 원인을 보면 결국에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이 발생이 된 건데 이 SFTS라는 이 질병의 특성을 보면 명작하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면 이 질병은요 원인은 그냥 하나에요 이 SFTS라는 감염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생기는 게 그게 딱 하나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진짜 실제로 발등에 진드기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사례인데 그 텃밭 일을 하다가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장화 안에서 실제로 그 진드기가 발견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명백하게 역학조사를 했을 때 확진됐으니까 명백하게 이것과 확진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게 진단이 됐는데 혹시 진드기라는 이런 정말 원인이 확인이 안 됐다 라고 해도 이거는 그냥 입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원인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발생된 그런 진단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과연 상해나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묻고자 하는 문제였고 한번 뒤에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되게 겪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1년에 사망자가 한 10명 내외에요 올해 첫 사망자도 5월달에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확률은 시사율은 되게 높긴 한데 사망까지 이르러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발생되는 확률은 1년에서 몇 개 되진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판례가 그래도 몇 개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법정감염병 다루다가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해본 거고요 한번 내용 볼게요 손해보험 상해 정의 또 괄호 채우기 나옵니다 자 상해보험 3요건 다들 아시죠? 어? 급격성 오연성 왜 그랬어? 급격성 왜 그랬어? 충족하는 사고에 의한 신체 손상을 손해보험의 상해로 정의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생명보험의 재해의 정의 생명보험에서 재해라는 것은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재해분류표에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표준질병 4인 분류상 S00에서 Y84 해당하는 역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그리고 플러스 법정 1급 감염병 1급 감염병 이것을 재해분류표상 재해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례 적용에서는 사실 이거는 뭐 분쟁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해보험 상해랑 생명보험 재해의 정의를 놓고 이제 명시를 해봤을 때 이게 사실은 급격 우연 외래성은 어느 정도 오히려 손해보험에서는 충족하는 사고라고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인지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생보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SFTS가 법정 전염병 중에서 법정 현재 기준으로 4급 감염병 한마디로 감염병 예방법에서 법정 4급 감염병으로 현재 구분되고 있는 질병이에요 그러다 보니 생보사에서는 한마디로 법정 1급 감염병 기존의 법정 1급 감염병만이 재해분류표상에서 보상하는 손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법정 1급 감염병 1군 감염병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재해분류표 한국포진질병사행 분류상 여기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또 이걸 적용할 만한 분류 기호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하단에 써드렸는데 더블류 코드고요 무도객성 곤충 및 기타 무도객성 절지 동물의 물림 또는 소임 또 이런 분류가 있어서 이걸로 주장을 해가지고 좀 지급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의 재해분류표가 마치 열거주의라서 범위가 더 작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떨 때는 이게 더 유리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법정 감염병 등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해보험의 포괄주의랑 열거주의 방식 차이만 있는 것 뿐 이제 실제로 보장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자 그럼 한번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내용 자체가 사실 표준약관상에서 언급됐어야 될만한 내용인데 어쨌든 담보가 상해여서 여기다 넣어본 거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또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에서 고주의모라든지 통주의무 규정 자체가 서로 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시험이 출제가 되면 많이 틀릴 수 있고요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게 더 왜 헷갈리냐면 그 상법하고 또 약관하고는 다르잖아요 또 고주의무 통주의무의 효과가 그러다 보니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번은 뭐 전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상법하고 약관하고 조금 비교되고 차이가 나는 그런 담보 그리고 항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해서 한번은 보실 필요는 있어요 지난 저희 유해선 강의 때는 한번 비교해 드리긴 했는데 통주의무랑 그리고 성의보험계약관리의무 뭐 이런 것 등에 차이가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벤드에 검색해서 꼭 한번 체크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장 내용을 먼저 보면 보험사가 손해보험이랑 생명보험 두 군데 가입이 돼 있고 보험기간을 보시고요 참고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자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급수 생명보험이랑 손해보험이랑 등급 숫자가 거꾸로 돼 있죠 그렇죠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숫자 3급 1급이 비위험직이고 3급이 위험급이지만은 생보는 반대예요 위험 등급 1등급이 고위험군 뒤로 갈수록 비위험군 그리고 따로 구분돼서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명시를 일단 해놨습니다 경영관리사무직 같은 경우 비위험직은 위험급수 1급 생부에서는 5등급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손해보험의 위험급수별 요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나중에 요거만 봐도 캐치해야 될 게 통진무위반이 있을 때 인과관계가 있으면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캐치하시면 되겠고 좀 생소한 거 바로 생명보험 위험 등급별 가입한도입니다 요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청약서 나중에 보시면 청약서에 아예 그 각각 위험급수별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 한마디로 위험직과 비위험직이 똑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뭐 상해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담보들 상해사망이라든지 혹은 뭐 후유장애라든지 그런 담보들을 위험직 급수에 따라서 좀 가입한도 자체를 좀 차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번 문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희보험자가 2020년 4월 25일이니까 보험기간 이후에요 보험기간 이후이고요 자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업무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확인 내용을 봤더니 보험 가입 전부터 보험 가입 전부터에요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를 하고 음식점 배달 업무에 2년간 정산 사실도 있었다 그런데 얘를 고지하지 않았다 경영관리사무직으로 허위 고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국에 문제 삼아야 될 것이 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요 고지 의무 위반 여부에 입각해서 면부책 여부를 따지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손해보험 손해보험은 어때요 뒤에 한번 가방 같이 보셔도 되고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손해보험은 어떻습니까 계약점 알림의무 위반일 때는 먼저 보험금은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서 면책 혹은 부책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척기간 이내 사고이면 계약 해지 효과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손해보험 이 두 가지만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이 지금 사를 보면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 명백하고 그리고 사고하고 이 사람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하고 인과관계가 명백히 또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사고 날짜를 보더라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어쨌든 간에 3년 이내에 제척기간 이내에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결국에 보험금은 면책 그리고 계약은 해지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손해보험은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 생명보험도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를 해봤더니 생명보험 쪽에서 당연히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손해보험이랑 똑같이 이해하신 분도 계시고 전혀 다르게 또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고지 의무 위반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무조건적으로 면책을 하지 않고 위험 등급 별 한도 한도까지는 보상을 해줘요 인과관계 있을 때 그것도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경영관리 사무직으로 가입을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거기 비율이 나옵니다 비위험 지급일 때 만약에 뭐 1억 기준이다 100% 잖아요 그러면은 1등급 기준에 20%니까 그러면 1억 기준일 때는 2천만 원만 보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담보가 뭐뭐 해당이 되느냐 이것도 의외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상해사망 이거는 일반 사망이랑 재해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망이랑 재해사망을 둘 다 보장을 해 줘야 되는데 간혹 보니까 재해사망은 보장을 하고 일반 사망은 보장을 안 해주는 이런 답안도 가끔 보이더라니까요 이게 의외로 또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일반 사망 안에는 재해사망이 포함되는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망의 범위 안에 재해사망이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각각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도 계속 나오긴 할 건데요 지금은 여기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망이랑 재해사망이 그냥 각각의 담보다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생부상품에는요 생부상품의 주계약 이 주계약 안에 담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우체국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렇게 판매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일반 재해가 만약에 100%다 그러면은 교통재해는 200% 아니면 대중교통은 300%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담보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주계약 한 마디로 모든 담보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 사례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는 각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거를 지급을 하면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1억이면 얘는 2억 얘는 3억 지급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재로 인한 사망이다 그러면 일반재해 교통재를 더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이때는 그냥 교통재 이것만 보상해 주는 겁니다 담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각각의 특약인지 아니면 한 계약 안에서 몽땅 다 보장하는 건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뒤에도 몇 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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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고주의무 위반인 건 명백하고요 대신 인과관계 있는 사고였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직업 급수에 해당되는 가입 한도까지는 보상을 하는데 담보 대상이 일반 사망과 재해사망 모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2억을 기준으로 이제 20% 지급을 하면 됩니다 2억에 1등급 가입한 경우는 20% 즉 4천만원이 이 사람이 보상 받아야 되는 보안금이 되는 것이죠 인과관계 있는 사고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쓰시겠지만 2억에 20% 4천만원 답안사에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 이 시간 끝나면 한번 잠 깨기 위해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대신 노약자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빼고요 여기 지금 이 사고는 유명하거든요 진짜 나중에 저는 저도 이제 사고 영상을 많이 보니까 역대급 영상이었어요 이게 이 사고를 한번 볼게요 먼저 시와방조제 대부도 방면 편도 2차로에서 시속 208km로 오토바이가 과속주행을 하다가 진리 변경하던 승용차에 충격해서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고 조사를 한 결과를 봤더니 홍길동이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통자도 안 왔대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다 계약 이후니까 결국에 이거는 1번과 다르게 상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상위보험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는 이제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사실 비생명보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생명보험의 표준약관에는 상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실제로는 사실은 두고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실무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표준약관 가지고 시험 보는 거지 개별약관 가지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표준약관 기준으로 답안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상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서 혹시라도 상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비례보상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담보 여부 면부책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뒤에 답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A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이니까 그리고 인과관계 있는 통지의무 위반과 상위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그리고 사고가 인과관계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삭감 지급을 하죠 삭감 지급 이것도 잘 이제 너무 머리에는 잘 인지가 돼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으면 삭감 지급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에서는 사례에서는 오토바이 사고하고 이 사람의 통지 위반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삭감 지급 보험요일에 따른 삭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담보 대상은 상해사망 1억 원이죠 1억 원이고 요일을 보시면 1억 원 그리고 보험요일에 따라서 삭감 적용을 하니까요 그러면 A 손해보험에서는 5천만 원의 보상 책임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B 생명보험은 말씀드린 대로 생명보험에는 상위보험 계약 관리 의무 규정이 없으니까 가입 금액을 그냥 전액 지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계약에 일반 사망 1억 하고 재해사망 1억 합산해서 토탈 이제 2억 지급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교통상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교통상해랑 교통재해 여기서 사실은 제가 만약에 출제 잘하면 여기서 낼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이 나는 게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번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이런 것들은 약술 문제랑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한번 비교해서 면부책 여부 특히나 잘 비교해서 살펴보고 뒤에 이제 이거를 명백하게 이제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례 문제를 바로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나서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교통상해부터요 손해보험의 교통상해 먼저 교통사고의 정의입니다 교통사고의 정의 최애 세 가지 정도 나오죠 자동차 운전 중 사고 그리고 탑승 중 사고 비탑승 중 사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근데 이제 교통상해 담보 같은 경우도요 이제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운전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보상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담보 중에서 이제 그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특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만약에 비운전자용 교통상해 보험이다라고 하면은 이 1번에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는 그 비운전자용에서는 결국에 면책사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안 하니까 운전하는 것을 담보 받지 않기로 하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한 건데 혹시라도 운전을 하게 되면 그거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운전 중 교통사고는 이제 운전자용 교통상해 보험에 한정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 해당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탑승 중 교통사고죠 탑승 중 그래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미스 탑승했을 때에 발생한 급격 의원 외래 사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 탑승 중 교통사고랑 그리고 비 탑승 중 교통사고의 차이점을 보시면요 비 탑승 중 교통사고에는 희한하게 급격 우연 외래 사고라는 문구가 없죠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 판례의 취지를 보면 결국에는 그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포괄적인 그런 규정이잖아요 결국에 이제 운행 중인 교통사고에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사고 발생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러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으로 규정을 여기다 넣고 있다라고 판례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약간이 참 좀 어렵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서 면부 승리 보고도 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되는 규정들을 잘 살펴보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또 교통수단의 정의에서는 참 암기하라고 하기도 좀 뭐한 자동차 범위 중에서 구종 건설기계 정도는 그래도 또 좀 채점하기도 쉽고 낼만한 간단한 약속 문제로 낼만한 또 그런 주제이기도 하니까요 구종 건설기계가 뭐뭐에 해당되는지 그 정도는 잘 체크해 주시고 지금 당장 놓으면 나중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암기 한꺼번에 확 하실 때 일단은 구종 건설기계 한 번쯤 암기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교통수단이죠 기타 교통수단 기타 교통수단 중에서는요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인지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시험 문제에도 아닐 것 같은 게 나와야 좀 재밌는 거지 다 그냥 알 만한 것들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타 교통수단 중에서도 조금 긴가민가하는 것들은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사반 같은 경우 구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이 되는데 대신에 이후에 단서조항이 있죠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기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다 나름 취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작업이랑 운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설기계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작업 중인 걸 배제를 하고 그냥 순수하게 운전 중인 것만 보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별도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졸음 참고요 우리 손해보험까지만 하고 쉴 거니까 조금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점심시간 지난 시간이라 졸린 거 저도 알고요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아는데 참 삼보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부양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막 안 그래도 친한 소강생분들이 양 좀 줄여달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포기를 못 해가지고 혹시라도 얘기 안 해드리는데 수영 나오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거 저도 인정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호요장이랑 실손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운전의 정의 운전의 정의는 이게 운전이기 때문에 자배법상 운행하고는 더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좀 더 좁은 개념이에요 결국에 운행 같은 경우는 주행 상태가 아니더라도 그 주행 전후 단계까지 모두 포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그렇지 않죠 여기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을 해서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운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행보다는 좀 좁은 개념이다라는 걸 명백하게 이제 인지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사실 워낙 분쟁이 많으니까 그간에 뭐 분쟁 조정이나 판례들이 되게 많아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의 정의도 그렇고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결국에 자배법상의 운행과는 반드시 조금은 구분이 되는 좁은 개념이니까 그 운전의 정의를 잘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책사유죠 면책사유 이 면책사유 같은 경우는 교통상의 보험에서의 고위 면책사유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네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교통상의 보험만의 고위 면책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사실은 문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뒤에서 이따가 다시 볼 건데 생명보험의 또 면책사유랑은 또 틀립니다 이거는 교통상의 보험 고위 면책사유이고 생명보험은 좀 면책사유가 또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선과 같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면책사유 명백하게 잘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표준약관 할 때 말씀드린 거 있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시운전 시운전 우리 행위 면책사유에서는 시운전 면책인데 대신에 공용도로상의 시운전은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공용도로상의 별도의 예외사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운전 자체를 그냥 면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운전 자체가 면책이다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정말 사례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보시면 아마 바로 느끼실 겁니다 시운전 자체는 그냥 면책이다 교통상의 보험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역 작업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이고 세 번째가 자동차 또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 청소 작업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피보험자가 작업을 하다가 이러한 작업을 하는 중이긴 한데 대신에 그런 작업 중에 다른 교통수단이랑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서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거는 보상해요 이런 작업 중에 그 사고를 원인으로 해서 하는 것만 면책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통수단과 충돌해서 사고가 났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담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4번도 아까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설기계, 농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잠 좀 캐고 잠 좀 캐고 박살맛을 쉬시고 조금 쉴 건데요 이제 여러분 공부양 많은 거, 힘든 거 저도 아는데 여러분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진짜 구멍 없게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셔서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3시부터 할게요 잘 따라할게요